그럼 무슨 노래 할까? 주로 좋아하시는 노래. 삐빠빠루를 하실까? 삐빠빠루를 하실까? 이거를 어떻게. 삐빠빠루를 하실까? 어우 신난다. 어머나. 아준이 너무. 마이크. 노래도 해주세요. 됐다. 반짝 반짝 작은 걸. 만지지 마. 빰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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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반짝 반짝 해봐. 손을 이렇게 해봐. 반짝 반짝. 어머나. 따라한다. 따라한다. 반짝 반짝 작은 걸. 단단단단다리라. 단단다라라라라. 여기들 안 울었어요? 안 울었어. 전혀? 아니, 우리 하진이가 내가 집에 가자고 하니까 체면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. 이것저것 다 있다고 하니까 그때 간다고 그랬어. 남진 선배님 집에 놀러 갈 거야? 그때 간다고 그랬어. 애기는 애기네요. 아니, 그러냐. 뭐 찾아? 뭘 찾지? 어, 찾는 것 같은데? 모자? 이건 하진이가 좋아하는 모자구나. 이건 이따 엉클 진 줘, 선물로. 엉클 진이 이 모자를 쓴다, 안 쓴다. 오빠는 너무 궁금해. 에이. 안 쓴다. 섬이에요. 땡큐. 선물이에요. 저는 남진 선배님 저런 모습이 너무 좋아요. 몇 시지? 4시에. 진짜 다정하시다. 땡큐. 이리 와봐, 하진아. 물 많이 먹었냐? 배가 좀 나온 것 같아? 네. 하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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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이 장면은 마치 위기에 빠진 도료를 구했던 주어 아빠 같은데요. 엄청난 스피드였어요. 날려다녔어, 지금. 아, 자연스럽게 그냥. 하현이 지금 약간 편해졌어요. 저런 잠들겠는데요? 선배님. 선배님. 뭐 시원한 거 한잔 가지고 오겠습니다, 제가. 하준아, 이리 와봐. 선배님, 힘드셔, 이리 와봐. 아, 꿍. 노래 한 번 할까? 노래. 그래? 오빠가 갔다고? 오빠가 금방 올 거야. 아이 마음을 다 읽으시는 것 같은데? 너무 잘 읽으신다, 야. 아이고, 이거 봐봐, 이거 봐봐. 봐봐. 너무 좋아하죠. 어머나. 어이구야. 진짜 예쁘신다. 꿀이 뚝뚝 떨어지세요. 얘네 좀 있으면 또. 우리가 또 다 세월이. 아이고, 괜찮아요, 할아버지. 건강하세요. 고맙습니다.